도화 색깔이 다르죠? 전에 제가 생레몬 하이볼 먹을 때도 이 카메라를 켰어가지고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봤고요 생 나임 하이볼이 나왔어요 이거는 보드카가 들어왔대요 8.3도고요 똑같이 이렇게 뭐야? 삼선 짱 세다 이렇게 이렇게 생라임이 들어있어요 이거 제가 냉장고에 조금 덧다 먹어보니까 생레몬 하이볼은 레몬이 엄청 물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서 빨리빨리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보드카랑 진짜 라임 슬라이스가 들어있대요 먹어볼게요 정말 오 레몬보다 쌉쌀함이 더 크고요 생레몬 하이볼은 좀 레몬에이드 같은 맛이 이거는 알코올 향이 조금 더 느껴지는 그런 맛입니다 괜찮은데요? 오늘은 안주랑 한 잔을 해볼 거고 오늘 안주는 이게 편집될 수도 있지만 알곱창과 페이버섯 양배추도 넣었습니다 양배추도 넣었습니다 거의 채식이에요 거의 매콤해 맛있다 7월 한 달간 3개에 12,000원이고 우리 카드랑 카카오페이 머니 그걸로 결제하면 2,000원도 할인된다고 해서 세 캔에 만원 주고 사왔거든요 한 번 더 먹을 바는 한 것 같아요 생레몬 하이볼이 약간 달큰해서 호불호가 갈렸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알코올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 드셔보십쇼 저는 이렇게 생레몬 하이볼과 알곱창을 먹으며 하루를 잘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이 젓가락으로 내려놓고 안녕